용인시 1부 2층 노비의 건물로 전통 민속놀이인 독바이 줄다리를 전승하고 고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멋진 관리주체가 많고 이를 사용 수익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건물은 상영 3동에 미치 않아 1층은 서울공원관리과 2층은 상영 1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층 건물 1개 동을 굳이 여러 주체가 구역을 나눠 관리하며 사용 수익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이처럼 수익인의 관리자가 있다보니 해당 건물이 존재하게 있어 당연히 수반되는 정기, 수도 등 비용을 누가 관리하고 납부하는지조차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다음으로 해당 건물의 활용 또한 아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중공되고 용인시 자산으로 등록된 지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한 단체가 독점하다 식으로 사용해왔으며 결과 보고서 한 장 찾아볼 수 없는 사용성과의 측정조차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서부터는 휴전장구, 풀물놀이, 탁구 등 상영 1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임시로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어 동호인들이 활발하게 사용되고는 있습니다만 이 또한 5일 주 2인 이상을 특정 동호인이 전일 가깝게 사용하는 등 보다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민 본연의 프로그램이 취지와는 다르게 사용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목이 공원인 탓에 광교지구 역사공원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름만 공원이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꽃과 나무, 잔디는 물론 그 흔한 운동기를 조작하게 조절하지 못합니다. 바닥은 아스팔트로 포장돼 공원으로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사실상 거려지단입니다. 제대로 된 공원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주차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가치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관련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인시는 어째서 해당 건물과 공원용지를 시민들에게 실속히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지구 풍덕천공에 있는 임진산성 유적전 시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임진산성 유적전 시간은 기부 체납을 통해 봉 2년 육인시가 소유하게 됐습니다. 벌립 이후 얼마가는 목적에 맞게 쓰임이 있었으나 11년 이후로는 해당 건물 전 시간의 기능을 선실할 제공지로 남아있고 이후 공유재산 활용 계획에 따라 생활복합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주체는 수지구청에서 문학과, 문학과에서 회계과를 던쳐 지금은 아동공유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들 공유재산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목적의식 없이 필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유원은 두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 시간을 관리하고 사용 수익하다 보니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각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 목적에 따라 시차원에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의 활용 또한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광교지구 역사공원은 설립 당시부터 독바위 전수관으로 존재해오점을 비추어 보면 해당 건물은 지역 내 문화재 전승 내지는 문화예술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건물일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 건물에서 시민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 대안에 불과한 것이고 해당 건물은 당초에 걸린 목적처럼 문화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신산수 유적 전시가 또한 지금처럼 물을 벌어잡아둘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철저하고 그로 인해 시민들이 이익이 오롯이 향유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좋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